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콕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플레이어 금옥님과의 콜라보인데요 위그오브레전드의 세라핀을 코스프레한 금옥님의 작품을 다시 일러스트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금옥님의 더 많은 코스프레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CUMOKU로 구경 가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머리를 따야 돼 머리 색감이 살짝 더 어두운 보라색인 것 같아서 컨트롤 듀를 이용해서 색깔을 살짝 더 보라색으로 채도도 낮춰주고 조금 더 어둡게 마스크를 씌워서 에어브러쉬로 이번엔 끝쪽은 완전 진한 보라색! 채도가 진하고 이쁜 보라색이니까 보라색으로 만들어주고 영도를 어둡게 해줘요 지금 이때는 밑에만 보는 거예요 밑에만 보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씌워서 이쪽은 지워주기 시작할게요 다치 툴! 쉬프트 5 이 모양 있죠? 이렇게 눌러주는데 이렇게 눌러주니까 조금 칙칙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여기가 미디움 톤이라서 그래요 얘를 섀도우 톤으로 만들어주면은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쨍하게 나와요 리퀴 파이를 이용해서 살짝 일러스트화 시켜줄게요 한번 보면서 이 아이는 머리가 굵직굵직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가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굵게 굵게 묶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살려야 돼요 일러스트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도드라졌으니까 조금 더 크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웨이브가 많이 졌으니까 웨이브 느낌도 이 안쪽 머리는 조금 가발 특성상 일자 느낌이 많이 나니까 웨이브를 많이 조금 사진 느낌만 조금 빼면서 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할게요 되게 닮으셨어 이미 눈동자는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서 근육이 워낙 실물을 따라갈 순 없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해주면서 이 근육의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 다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들 얼굴은 원본의 느낌이 워낙 이쁘셔가지고 그렸던 걸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바꿔줄게요 이 원본의 느낌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사 그릴 때는 어설프게 그리면 미화감이 생기던데 자연스럽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일단은 얼굴은 나중에 하고 머리부터 할게요 볼륨감이 조금 더 있으니까 얘의 볼륨감은 좀 더 키워줄게요 이제 팔도 일러스트 느낌으로 리터칭 해주세요 이제 팔도 일러스트 느낌으로 리터칭 해주세요 원본에서의 나무 색깔은 조금 어두우니까 원본 나무 색깔도 그러니까 테라핀넷 집이죠 눈이 조금 더 그림처럼 만들어졌어요 입술은 지금도 너무 이뻐서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그냥 일러스트 느낌만 나게 만지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여기서는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삐쳐있는 머리가 아트웍처럼 이렇게 삐쳐있는 머리가 한두 개 정도 나올 때가 됐지 여기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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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